안녕하세요! 초콜릿 너무 맛있어요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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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바삭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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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바삭 치즈소스 치킨롱 치킨롱 마요네즈 매콤하고 맛있어요 이런 맛은 너무 좋아요 당면을 먹어야겠어요 달달한 맛은 좀 더 맛있어요 와우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어 오늘은 새콤달콤한 맛 날아가서 더 잘 어울려요 뱃살 저는 두꺼운 뱃살을 사용해서 치킨 이번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오늘은 치즈가 너무 좋아요